수익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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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9월 26일이구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종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텔레방에 오신 분들 오늘도 수익 장난 아니죠 그죠? 오늘도 수익을 계속 내고 있어요 자 이 수익인증이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나오는거다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올려주시는것들 자 보여드릴게요 자 퀀텀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전에도 여기 저도 이렇게 인정했는데 오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퀀텀홈 내려라 내려라 해야됩니다 남들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내려라 내려라 해야됩니다 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들어간거에요 오늘 오늘 저점에서 잡은겁니다 퀀텀홈 자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인증들이 나오죠 더테크놀로지 어제 종가 매수했죠 그죠? 그니까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매일매일 나와요 그니까 들어가서 7%던 10%던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내고 그리고 우리가 주력으로 매매하는 종목들 관심 갖고서 매매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인증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는거에요 여기에 나오는 인증들 직원이 막 가짜로 올리거나 이런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제로 지금 우리 방에서 오픈방에서 나오는거에요 거짓이면 제가 10억 드립니다 다 진짜에요 여러분들 오셔서 하시구요 무료주에요 무료주 그니까 여러분들도 참여를 원하시면요 이쪽 방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거에요 이쪽 방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에 지금 번호 있죠 그죠? 요 번호로 자 보여드릴게요 번호 어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요 번호에요 여러분 요 번호 하단에 요 번호 요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어? 참여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 방으로 초대해드리는데 매일같이 단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퀀텀온 매도하고 신규 또 들어가요 신규 지금 똑같은 종목 또 있어서 그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오세요 100% 무료입니다 어정쩡한 리딩방 가셔서 물리지 마시구요 아시겠죠? 어? 그니까 막 종목 하루에 다섯개 네개씩 막 보내고 어저께 어제 막 시간에 상황가 간거 막 보내고 이런 아니에요 오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타격 타점 잡아가지고 매매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방으로 오세요 100% 무료입니다 오셔서 어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하단에서 잡은거에요 하단에서 여기 어 이거 퀀텀온이거든요 네 요거 요거 하단에서 제가 어제 영상도 올려드렸었어요 네 요렇게 퀀텀온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 대응종목들 어 같이 한번 살펴볼테니까 확인하시구요 그리고 보너스 종목도 드려요 아직 안갔어요 지금 아직 안갔습니다 조만간 날아갈거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씩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한번씩 좀 눌러주세요 돈 들어가는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우정바이오 가지고 왔습니다 우정바이오 자 우정바이오는요 여러분 잘 어 잘 보시고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때 수익을 냈어요 언제 수익 냈습니까 제가 영상 그대로 남아있죠? 어 요때 진입했죠 요때 양복날 요날 진입해갖고 다음날 조금 빠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하가 진입했죠 그죠? 단기조정 나오고 또 상하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제 영상 보세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털기 시작할 겁니다 요날 말씀드렸죠? 털기 시작할 겁니다 어 전략 매도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빠진거에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직 기회는 있어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지금 털은 중이거든요 털고 있습니다 지금 털은 중인데 물량을 개인들한테 조금 넘기려고 하면 올려줄거에요 어? 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00원 이상 때에 들어가 있다 지금 현재 손실중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야 이거 더 간다 그래갖고 이날 상따했는데 그 다음날 내가 여기서 매도를 못했어 상따하고 나서 여기서 매도를 못했어 어이구 어이구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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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어제 7% 가량 상승 나오고 저점관리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번 올려주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제가 이 방에서 브리핑 해드리는 대로만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정바이오 말고도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들 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들어가자고요 아직 상승 안 나온 거 어 오늘 컨터몬이 되었던 뭐 헝션그룹이 되었던 더테크놀로지가 되었던 어 얘네들은 단기 종목으로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수익을 내는 거고 그죠 요러한 것들 말고 제약바이오들 우리가 빠르게 대응해서 수익을 낼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매매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방으로 오시라는 거죠 이방으로 어 이방으로 이방 이방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되는데 요쪽 번호 있죠 아래 하단에 번호 요 번호 요 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참여 아시겠죠 요 번호에요 7547-4586 문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쪽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을 링크를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오늘 오전에 퀀터몬은 오늘 오전에 잡았습니다 25% 30% 수익 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으시니까 혹여라도 문제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거나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정 바이오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거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얘가 지금 유통 주식수에 대비해서 지금 아래에서 터진 물량이 작지가 않아요 거의 두 바퀴 반이 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해서 나쁠 게 없거든요 더 간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전고를 못 넘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N자형 패턴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고 아직까지 상단에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죠? 그리고 얘가 여기에서 만약에라도 이렇게 간다? 아니 굳이 이렇게 무리해 가지고 이 종목 우정 바이오를 새로 신규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종목들 충분히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종목들 이 방에서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보너스 종목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출발하면 제가 말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래요 보너스 종목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래요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을 언급을 드릴 건데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요 단기적으로 최소 30% 이상 수익 납니다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최소 30% 이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30%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여러분들 만약에 텔레그램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30%에서 하시면 되시고 텔레그램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매도하시면 되시는데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매도 타이밍 말씀드릴 거예요 최소 30%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100만원도 괜찮고 10만원도 괜찮아요 한번 사나 보세요 아시겠죠? 자 뭐냐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보너스 보너스 종목 나갔던 거 이렇게 수익 냈어요 보세요 만약에 이 인증이 거짓이잖아요 뭐 포토샵 하고 작업한 거라고 하면 10억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진짜 실제 방에서 나온 인증들이에요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로 하이트론 종목 나가서 우리가 다 이렇게 수익들을 크게 크게 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도 분명하게 크게 가니까 준비하셔가지고 아 해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에요 요거 제가 차트만 살짝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종목명 가렸어요 일부러 자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린 자리에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 이제 상승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윗고리들 윗고리들 중간에 거래량 그리고 여기에 뭐에요? 위에 칸 아래 칸 물 찼어요 물 찼다고 물 찬 거는 무조건 우리 공략해야 되죠 그죠? 그죠? 요 종목이에요 요 종목 요 종목 제가 드릴 거예요 참여하시는 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거랑 똑같냐면 요거를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얘는 한전산업이거든요 한전산업의 요거랑 똑같다 보실래요? 한전산업의 얘하고요 제가 지금 다시 요거 요거 보세요 어 요렇게 좀 요렇게 요렇게 한전산업이 하고 얘하고 똑같다 얘하고 얘하고 지금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놓치시면 안 된다 이 보너스 종목을 한전산업이 어떻게 갔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요 자리거든요 보너스 종목이 어떻게 갔어요 한전산업 볼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너스 종목이니까 여러분 무조건 매수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작지가 않아요 한전산업이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략하려고 하는 보너스 종목은 요 자리에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여러분 얘에요 얘 지금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여기 한전산업의 한전산업의 어떤 자리에요? 한전산업의 요 자리 요 자리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놓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무조건 받아 가셔라 음 공짜다 줘도 못 먹으면은 주식 그만두셔야 됩니다 어 자 해서 요 보너스 종목을 같이 받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자측에 있는 요 번호 있죠? 여기 요 번호 요 번호요 요 번호로 보너스 어 또는 종목명 요렇게 남겨주세요 지금 현재 요 자리거든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크게 갈 겁니다 크게 갈 거니까 이 한전산업처럼 갈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매수해 놓으시고 제가 이렇게 가면은 인증할 거예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요 보너스 종목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뭐라구요? 보너스 또는 종목명 요렇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하시면은 제가 요 무료방 어 그 우리 텔레그램 입장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드릴 테니까 수익 챙겨가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부탁 좀 드릴게요 채널 영상 좀 채널 좀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보너스 종목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갈 거예요 텔레그램에서도 아시겠죠?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